여러분, thing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 맞아요! 어떤 물건을 얘기할 때 이 물건, this thing, 저 물건, that thing thing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thing이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생활 영화에서도 진짜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? Here's the thing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ere's the thing 직역하면 여기에 그것이 있어요 여기에 그 물건이 있어요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야, 저기 말이야 요럴 때 쓰는 표현이 Here's the thing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좀 약간 상대방에게 내 말에 집중해 지금부터 잘 들어 요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thing이 물건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의미냐? 꼬치꼬치 따지고 물어드시면 저도 잘 몰라요 Here's the thing 요 표현 자체를 그냥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말이야 Here's the thing 요렇게요 It's going to be a thing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thing이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행 이라는 표현이에요 혹은 뭐 유행하는 아이템이라는 뜻이거든요 It's going to be 라는 표현은 뭐뭐 일 거야 뭐뭐가 될 거야 뭐 요런 뜻이죠 우리 it item이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유행하는 물건을 그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It's going to be a thing It's going to be a thing 요렇게요 The thing is I'm vegan now 자 여기서 The thing is 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요거는 좀 해석하면 그것은 말이야 요런 느낌이 나죠?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게 말이지 약간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혹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나 의견을 제시할 때 보통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요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 우리 같이 지금 고기 먹으러 갈까? 그랬더니 아 the thing is 그게 말이야 I'm vegan now 나 이제 비건이야 뭐 요럴 때 사용하는 표현인 거죠 The thing is 또 많이 사용해 보세요 Oh, chat's not really my thing 자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쓰는데요 뭐 is my thing 혹은 뭐 is not my th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my thing은 나의 것 나의 물건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그 무언가를 my thing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chat잖아요 chat은 대화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conversation이라고도 해도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chit chat 혹은 뭐 chat 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chat's not really my thing 이라고 하면 그래서 아 내가 대화를 잘 하지 못해 대화에 약해 라는 표현인 거죠 chat 대신에 다른 걸 넣어보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really는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잘 아시나요? 나 노래 좀 약해서 singing is not really my thing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공부하는 거요 studying is not really my thing 많이 많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뭐에 약하신가요? chat's 뒤에 안에 쏙 넣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? thing이라는 단어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정말 내가 몰랐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영어는요 같은 단어라도 정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렵잖아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배워가면 되죠 자 thing도 오늘 배운 의미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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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